승식 로그 승식 로그 승식 로그 뭐하고 있으시죠? 네 오늘 저 뮤비 촬영에서 세팅을 완료한 후에 군모씨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앨리스들 폴라로이드와 셀카를 드리려고 열심히 사진 찍고 있었습니다 와 승식 로그 출연비 얼마에요? 네? 승식 로그 출연비 얼마에요? 젤리 젤리 아 여기 승식 로그에요 왜이러세요 뭐해요 승식 로그에요 장비 좋으면 다해요? 아 진짜 너무하시네 장비 안되면 빠지세요 어 지금 안돼 안돼 지금 노메이크업이에요 지금 괜찮아요 승식 로그는 승식 로그는 다 돼요 필터 안 씌워줄거잖아요 승식 로그 여기만 별도로 필터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이 가혹한 녀석이네 네 여러분 이곳은 지금 빅톤의 첫 아 잠깐만 다시 다시 한번만 갈게 네 여러분 이곳은 빅톤의 첫 정규앨범 The Future Is Now 타이틀곡 What I Set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 와 여러분들 다같이 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와 네 그리고 이제 네 또 오늘이 지금 뮤비 촬영하는데 오늘 11월 9일이에요 오늘 뭐 11월 9일은 무슨 날이죠? 저희 4주년이죠 네 오늘 4주년이에요 여러분 오늘 4주년에 맞춰서 이제 뭔가 또 브이앱이나 이렇게 뭔가 찾아뵙고 싶은데 저희가 또 바빠가지고 하필 이날 뮤비를 찍어서 근데 많이 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하니까 엘스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오늘 엘스 생각하면서 또 4주년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뮤비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.» 혁아 Wam 이리시오? 하핫하하하 살짝 이정도로 들어 보세요 달아 horror 오케이 야 승식 로고야? 어 승식 로고야. 와 승식 로고입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경찰이 화이팅! 화이팅! 엘리스 엘리스 엘리스! 승식 로고 나오시니까 어떠신가요? 이번엔 몇 분 할 건데? 저요? 몰라요. 하다 보면 한 8분 나와요? 아 8분 더 나와요. 더 나와요? 아마도? 그러면 나 분량 한 6분 줘요. 2분 드릴게요. 저 못해. 야 너무 많이 줬는데? 너무 많이 줬는데? 네? 너무 많이 줬는데? 누구 줘라는 거예요? 우리 우리. 우리. 네. 승식 로고야. 승식 로고야. 승식 로고도 있고 오늘 승식이 인스타가 개설됐어요. 아 봤어요. 제 이름 열심히 같이 지어주셨잖아요. 그러니깐요. 근데 결국은 다 있어가지고. 그러니까요. 그래도 앞에 살렸어요. S.E.S. 맞아요. 그게 아쉬운데. 앞으로 활동 많이 해주세요. 네. 제가 인스타 선배로서. 아 저 좀 많이 알려주세요.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.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. 저는 이제 꾸준한 활동을 하시는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의 감성이 어떨지. 제가 저번에 어제 얘기했잖아요. 네. 어젠가 엊그제. 남친 짤 많이 올려. 네. 승식이는 남친 짤 많이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네. 뭐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. 오늘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. 네. 여러분들 2일차에서 봅시다. 안녕. 안녕.